오늘은 신약에 나오는 주요 변계 구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개혁 성경은 첫 아들을 아들이라고 변계시킴으로써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의 영원한 처녀성을 뒷받침하는 성경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너는 너의 대족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까닭없이라는 구절을 삭제시키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변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화를 많이 내셨고 바리세인들을 저주하기도 하셨습니다. 개혁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불에 떨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화를 내셨으며 심지어는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내신 것은 다 까닭이 있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롭다고 하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이 지옥불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개혁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고래 뱃속을 변개시켰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선지서들의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서 선지서들을 개혁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구절들은 이사야에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말라키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내 면전은 말라키에 나오는 내 앞에서의 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키에 나오는 나는 망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여기서 독생자를 개혁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영어로는 비같은 선인데 비같은 가드라고 변개시킨 것입니다. 비같은 선이라는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들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비같은 가드로 변개시켜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원래의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피조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하나님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검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개시되거니와 여기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을 개혁 성경에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완전히 뜻을 바꿔서 변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붙잡지만 배교자들처럼 불의 속에서 진리를 붙잡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변개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를 개혁 성경은 삭제시켰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를 개혁 성경에서는 삭제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이 표현을 개혁 성경에서는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녀로 변개시켰습니다. 앞서 죽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례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죽음과 장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을 개혁 성경은 삭제하였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서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개혁 성경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적 진리들을 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로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은 그 방법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이 부분을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므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것이 탈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자신의 위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즉 동등하게 되는 것이 결코 탈취가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다음은 골롯에서 2장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지 숭배와 겸손과 금욕에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이라. 여기서 의지 숭배라는 말을 개혁 성경에서는 자의적 숭배로 변개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자의적인 숭배로 육체를 위한 헛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생활 등 육체를 억압하는 것이 겉으로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금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예배를 의지 숭배로 바꿔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모대 전서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신중하고 중상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하리라. 여기서 그들의 아내들을 개혁 성경에서는 여자들로 변개시켰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집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의 아내들 역시 이러이러한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개혁 성경에서는 여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아서 위에서는 남자 집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서는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개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여자 집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디모대 전서 6장 5절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여기서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이 부분을 개혁 성경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으로 변개시켰습니다. 다음은 디모대 전서 6장 20절입니다. 오 디모대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대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하나님께서는 거짓대에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개혁 성경은 여기에서 거짓대에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디모대 우서 2장 15절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은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면이라고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부하라를 힘쓰라로 변개시켰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개혁 성경은 이 부분을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정확한 묘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3장 16절입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드릴 때에 경록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그리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록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개혁 성경은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국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라고 변개시켰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고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성경을 거짓말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야고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잘못들을 자백하고 치유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잘못들을 서로 자백하라 그랬는데 개혁 성경은 잘못을 죄로 변개시켰습니다. 잘못을 죄로 변개시킴으로써 고해 성사를 잘 수행하는 훌륭한 카톨릭 신자들을 양성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백하는 것입니다.